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흘리 4길에 26번지인가 그쪽 근처에 좋은게 하나 있더라구요 내가 찾아보니까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정자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와 이거 길이 촥 예쁘잖아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저기 있으니까 멋지다 음 맛있다 4시 25분밖에 안 됐네 요즘 다 빨리 오네 오늘 체육관 가는 놀단에 굴러 바로 왔어 선생님이 한 명 뒤에 타네요 아.. 오늘 체육관 하나 동분이 맛있네 버섯 밖에 안 맛있네 부살색 콩냉을 내일은 어머니 또 중모님과 서귀포 놀래간다고 하던데 내일 화요일 날 놀래갔네 멀리 놀래간다고 여긴 자꾸 놀래요 조지마 가정서 놀래가면 좋은거잖아 그 센터 안에서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답답해 먹을 거고 응 괜찮아 바깥에 나가면 좋잖아 바른도 쎄고 깻잎물로 아래 상승률 콩냉 놀래가 난 좋지 맛있다 이거 그냥 밥이에요 응 버섯 맛인데요 맛있네 corte 음 음 가른다고 해서 어떡하냐? 갈 수 있었나나 거기? 요리? 가른 것 좀 있어. 요리 안 갔다도 있을 거라 생각보다. 근데 우산 가져가야겠다 엄마. 미리 모르니까. 우산 있죠? 응. 그런 게 있어. 신발장 있어. 신발장은 위에 있을 거네. 또 왜 있어? 나는 썬데기 면 거기 나. 팔이 작은 게 막 날아다니지. 작은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네. 여름 다 돼가 난 봄씨인가. 여름 다 돼가 난 봄씨인가. 여름 다 돼가 난 봄씨. 또 왜 이렇게 맛있어. 이렇게 knows. 고고하자. 또 왜 이렇게 해 보니. 또 왜 이렇게 해 보니.